요즘 우리가 TV를 틀면은 이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면역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한다 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닙니다. 이 감염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병에 예방을 하고 또 피로를 빨리 회복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면역은 관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면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백혈구에도 보면 여러분 오른편 테이블에도 여러 백혈구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또 외부의 침입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백혈구가 어떤 백혈구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타겟을 맞추는 게 그렇게 면역의 중심은 백혈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면역은 그게 중요한 면역이 사실은 장에서 70% 뇌에서 30%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주로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든가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골라서 먹고 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의 건강 아주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뇌가 면역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장이 면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전통식이 세계에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 우리는 반찬이 따로 있고 또 김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발효식품입니다. 간장, 된장 다 이 발효식품이죠.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생야채가 아니고 나물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물문화를 먹으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싱글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이런 호르몬이 저기서 분비가 되고 이것은 생야채를 그냥 모아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쌀 먹거나 발효을 시킨 음식이라야지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양념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양칼만은 이응을 썼지만 사실은 약념 문화면 기억입니다. 그게 약으로 생각하고 이걸 만들어라, 쐬라, 마늘이나 고추라든가 양념이 필요한 것들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또 그 중간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좋게는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가. 그렇게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익균이라는 것은 가령 비피더균이라든가 또 유산균이라든가 이게 다 유익균인데 이것도 뭐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프레바이오틱스라 그래서 이게 주로 식물성 발효식품을 좋아하는 게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컬은요. 이거는요 식물은 동물과 달리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뭐 물이 말랐거나 태양이 너무 뜨겁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식물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홀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먹으면은 여러분 저게 여러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면역력도 향상되고 노화도 예방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홀몬인데 단 이것은 생야채를 그냥 먹어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씹어도 이런 식물로서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니까 이 셀룰로우드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소화역으로서는 깨뜨려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씹어도 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생야채보다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생야채 샤라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뭐 안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효를 시키거나 살짝 또 데쳐서 찜으로 해먹으면은 훨씬 더 이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정말 태양을 신선한 아침 태양 여러분 이게 오후 3시의 태양과 아침의 태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해가 뜨면은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온은 확실히 좀 신선하죠. 그게 바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침 해를 받으면서 20분만 걸으면 여러분 정말 면역 경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다, 바이타민 D이다 이런 걱정을 정말 하실 게 없습니다. 정말 저렇게만 시작하면 즐거운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연을 갇혀야 한다. 그것은 참 특히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이게 밀집은 안 됩니다. 흩어져 살아야 된다. 거리를 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연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 들어가면 그냥 있어도 이게 정말 많은 자연치유력이 분비가 되고 심지어 항암세포도 증가가 되더라 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가 얼마나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 일반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검사도 정확하게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직은 개발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백혈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백혈구 검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면역력의 윤곽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네가 면역력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연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한번 보시면 군의염이 자주 생기고 감기가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고 피부가 거칠고 여러분 괜히 정말 모든 설사 변비가 수연이 부족하고 몸이 차다. 여러분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몸이 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절로 몸이 차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침울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뇌에서 30%가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뇌에서도 스트레스 처리가 잘 되고 아니면 우울증도 치료가 잘 되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쾌한 그런 상태라야지 뇌에서 면역력이 잘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행복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감정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슬프면 슬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감정은 의지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 이분의 우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지 비로소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한 50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은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행복 물질이에요.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여러분 여기에 자살도 많아지고 요즘은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요.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절 호르몬입니다. 이놈이 있어야지 감정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으로 가라앉으면 이걸 다시 올리는 호르몬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으면 이를 또 가라앉히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식욕 조절, 수면 조절 이 모든 조절은 세로토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참 가끔 보면 버스 간에서 지하철에서도 좀 별일도 아닌데도 폭격, 폭격, 사격이 일어나고 보복 운전도 특별한 특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가 잘 되고 또 이게 안정이 잘 되고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력이 없으면 충돌해지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겉으로 보기만 해도 아이고 저 사람 문제가 있거나 알투가 있습니다. 어깨가 충돌해지고 이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인은 자세가 반듯하고 얼굴의 생기가 정말 웃음이 아주 발랄한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미인 호르몬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분비가 되어야지 통각이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세로토린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 트리프토판이라는 필수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혈류를 통해서 뇌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를 통과하려면 이런 뇌는 이 BBB라는 아주 두꺼운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대 이 영양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당질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당분이 코팅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요 다른 건 쓰이지 않습니다. 당분만 쓰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게 정말 뇌입니다. 그런데 이 트리프토판이 당분으로 코팅해서 뇌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로토닌으로 바뀌려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햇빛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름 끼는 날 또 비 오는 날은 기분이 침울합니다. 햇빛이 안 만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릴리미크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으면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릴리미크라는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다운 사람끼리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게 감사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베풀거나 또 내가 감사를 베풀어 받거나 어느 쪽이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참으로 행복합니다. 사실은 종교도 따지면 감사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요 이름이 풍부해야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홀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잠도 오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감사의 파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일본의 에모도라는 분이 이걸 촬영을 했는데 한쪽 크고 똑같은 물이에요. 감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그림만 보십시오. 이 정육각형의 아주 맑고 고운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물에는 바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래 그림만 보십시오. 완전히 아주 꾸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분자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세포도 저기 해보는 세포 하나하나도 70%가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의 성분이 저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과 행복이라는 것은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고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명심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